안녕? 너로 정했다. 빠세! 뭔가 새로운 유튜브 각을 잡으려고 샷권도 들어왔는데 애들이 너무 잘해. 샷권 한 자루로는 치킨을 먹을 수가 없어. 내다리! 으악! 사람이 안 오는 건 변순데. 오, 응급처치 장비. 응급처치 장비 너무 좋던데. 이거 너무 좋은 게 붕 돼가지고 불피치할 수 있다는 점. 어, 좀 가까운데? 있단 말이지, 여기 한 명이. 말소리. 나 들으켰어? 나 들으켰어? 내 눈! 여기 저거한테 등을, 등을 보이면 어떡해. 이거 훨씬 유리한 자리였는데 진짜 이런 거 곤란해. 여기. 샷, 오, MP! 어휴, 오, 오. 그 총이 나와버렸다. 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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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. 한 번도 유화각을 만든 척이 없는 총. 여기다 보석스까지 딱 껴주면? 그래, 쓰자. 유튜버라면 이 정도는 써줘야 유튜버라 할 수 있지. 여러분, 미리 유화. 구탄 조합 기다렸어요. 그렇지,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도 있거든. 이 총이 그렇게 좋다며. 나는 거의 안 써봤는데. 이 총이, 안녕? 이 총이 그렇게 좋다며. 이 총이 그렇게 좋다며. 이 총이. 이 총이 그렇게 좋다며. 넌 알고 있니? 이 총이. 이 총이. 좋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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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버렸다. 좋네요, 여러분. 베린이를 죽인 것 같아. 아쉽지만은. 가서 더 성장하고 오렴. 억울하면 강해지면 되는 거야. 원래 그런 세계야, 베그는. 현실 가독 같아. 안녕? 아, 오토바이 너무 빨라. 잘 막았어야 했는데. 야, 기다려. 어, 얘 좀 속도를 줄이는데? 어, 속도를 줄이는데? 자신 있나? 아, 나 엄청 못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? 돈다. 아, 나 가지고 돈다. 아, 나 가지고 돈다. 아, 나 총알 없는 거 어떻게 알았지? 안 되겠다. 총알 좀 판매하고 와야겠다. 야, 내가 미안해. 야, 내가 미안해. 도망쳐. 아, 9탄이 없어. 아, 쟤 왜 저래? 진짜 왜 이렇게 질척거려. 난 질척거리는 거 딱 질색이야. 누가 나는 사투리 쓰고 해달라고 했는데. 오토바이 또 있어. 쿠패도 있어. 뭐가 이렇게 많아. 사람도 있어. 애들이. 애들 나만 보면 도망가. 나 보승거 눈치 댔어? 난 한 놈만 본다. 아까 오토바이 놓쳤지만 너는. 너는. 너는 내가 데려간다. 니 기름이 먼저 끝날지. 내 기름이 먼저 끝날지. 찾았다. 아, 오토바이. 아, 너는 아까 개그 알이더냐. 목표물 변경. 넌 내가 차가 바뀌어서 못 알아보게 되니? 그리고 큰일 났어. 막자, 막자, 막자. 아, 안 돼. 아, 애들이 너무 안 싸워져, 여러분. 이게 뭐야. 아, 어디 갔어, 다. 아, 개손해. 나 집에 있는 놈을 죽여서. 차를 뺏어야겠다. 안 되겠다. 보스였어. 나 보스만 부재하자. 살려주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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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서 죽이자. 살려주세요! 다랑이다. 이쪽 창문에 없어. 하이. 나 왔어. 난다고. 복수하러 왔어. 한 명 더 있는데? 두 명 더? 한 명 더 있어. 낙할까봐 너무 무서운데? 열려야 한다. 아 어, 저기 있다. 빨렁. 와, 여기서 삼 키를 해버렸네. 고마워요, 여러분. 여기 이 집에서 삼 키를 냈어. 어우! 오. 바로 불 켜고 안녕? 너로 정했다 아 쟤 졸라 시끄러워 빠셀! 미친 것 같은데? 모르겠다 일단 깨는데 조금만 쉬었다가 이 집에 사람이 있어 차에서 내리면 개쫄보대 내 위에 왜 사람이 있는 건데? 대와르실 해볼까? 마이크 열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마이크 켜져있으시네 헬로? 숨소리 들려 숨소리 들려 리하옹? 저게 숨소리가 들린다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리하옹? 소리도 안 지르네 뭐라고? 이거 뭐라고 한 거예요? 블루즈 탐지기 있었네 샷콘이었다 큰일 날 뻔했다 요즘 애들 총 천차만별이다 식생 때문에 안보여 한 번만 멈춰라 나이스 굿 굿샷 이제 내가 어디 가면 되지 여러분 오 전파가방 나이스 먼저 이동하자 아 미쳤나봐 아 미쳤나봐 너무 무서운데 덤벼라 위치 찾았다 아 내 차례 안돼 너무 세게 맞았어 오온다 오오온다 오오오오오오오 으아 으아 어머 이건 살아 피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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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왜 살지 오지마세요 오지마세요 와라? 수다도 안 먹었어 써클 잃었 줄 알았어 마지막 써클 잘 보는 것 같아 발소리 다 붙는다 너네끼리 싸워 너네끼리 싸워 왜 나한테 그래 하이 헬로? 헬로? 덤벼락박하긴 덤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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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써클 절로 튀었네 바이바이 대정을 어 나한테 어때요? 재밌다 데스터는 재밌는 일이 많이 생기는 느낌 빨리 루루 은수